대한민국 역사 속 인물 만야명의 정보를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란 앱을 통해서 얻어보세요. 대한민국 인물열전은 국내 주요 역사 인물 만야명을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린 시절 위인전을 읽어가며 우리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역사 속 인물들은 너무나도 많고 책으로만 공부를 하기에는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나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일일이 책과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익힐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인물열전에서는 여러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제외하고서는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랜덤 추천 인물 리스트를 통해서 몰랐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물이긴 한데 그 역사 속 인물이 어느 시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시대별 역사 인물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시대별로 어떤 인물들이 존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 검색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역사 속 인물을 검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더욱 좋은 것 같네요. 대한민국 인물열전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익히고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정보도 얻어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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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